자 이번엔 박지영의 비버 자 시작할게요 자 다이아몬드 3 2, 3, 4 3, 4, 계속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 그렇죠 3, 4, 5, 6, 7 개다리 양다리 자 2, 4, 3 이제 쩍팔 한 번 더 양다리 왼쪽 쩍팔 자 이제 발차기 1, 2, 3, 4 2, 2, 3, 3, 4 엄정 올려 반대 다시 한 번 발차기 1, 2, 3, 4 쩍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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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자 이번엔 한번 홀짝 뛰어볼게 한 번 더 하아 아우 잘해 야오 셋 넷 개다리 양다리 오케이 양다리 요 아 쩍팔 럴철 자 웨이브할게요 쩍팔 덜덜덜 아 저기 1, 2, 3 위로 후 후 렉스 하나 더 1, 2, 3 우후 시트 올라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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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 한 번 더! 나이스! 자 돌아가자! 자 마무리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